안녕하세요. 승리한삼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25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휴일이고,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간단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승리한삼 5월 마지막 집주를 맞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11장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강의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심중절. 제자들의 오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니라. 자 이 부분은 이제 배경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배경 말씀을 이해하면 무엇이 제자들의 오해였는지 좀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자들의 오해 부분을 저희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틀을 더 유하시죠.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게 되었나이다. 병드었습니다. 했을 때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정말 잠들었었던 거라면 깨우러 가시는데 예수님 잠들었었던 거면 낫겠네요. 죽은 게 아니었더라면 낫겠네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십장 말씀이 끝날 부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세례를 베풀던 곳 배단이 마을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믿었었죠. 그런데 이제 배단이 마을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이고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서는 사람들이 따랐는데 다시 예루살렘과 가까운 배단이 마을로 간다는 것은 좀 위험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속에는 좀 무서움이 있어요. 무서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잠들었으면 나을 테니까 가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다시 밝혀서 얘기하시죠.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음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내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나사로가 죽었던 것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거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뒤두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셔요. 지금 죽은 사람을 보러 간다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가냐는 거죠. 두 번째는 가면 죽게 되는데 굳이 가신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약간은 순종의 의미보다는 반항의 의미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이 도마의 성정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물론 이걸로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우리가 주유를 영접하고 변화되는지도 나타내주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의 전반적인 내용 제자들의 오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은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환경과 세상적인 여건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제자들의 오해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11장 말씀을 볼 때 같이 장격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9장입니다. 9장에서 8장 끝날 때 이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문제는 죄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죄라는 것을 8장에서 얘기한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것이 태어나면서 또 소경되었던 자가 자신의 죄로 유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유남입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은 즉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이제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참목자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수전절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온전한 예배를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로 봐야 돼. 보좌하고 이제 저희들 창세기 때부터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었고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지금 5장에서 11장이 계속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이 이제 바른 예배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11장으로 왔어요. 11장으로 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이 유대의 율법적인 개념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점점 이 유대인들이 잘못 세워놓은 간극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행적과 이 율법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이죠. 일반적인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젊은 나이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떤 범죄로 인한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문제는 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구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죄의 삶, 죄에서 회복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죄의 온전한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미리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길이 무엇이다? 우리에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이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는 새 생명을 얻는 그 내용의 하이라이트로서 부활을 설명하는 시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제 말씀해서 봤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말씀해서 봤고 또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시죠. 예수님이 시간을 두시고 나사로를 향하여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4절과 15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를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미라 하시더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라 하미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받게 하려는 사건이었고 너희들에게 기쁨이 주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제자들에게 양쪽에 다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하면 왜 시간을 두시고 가셨냐 6절에서 나타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전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거나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장례 치르기 전이었어요. 즉 팔레스타인 날씨의 특성상 쉽게 부패하게 되는데 그 부패가 진행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고 얘기해서 정말 잔 것처럼 깨울 수 있는 어떤 그 개연성은 그래서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신 거야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 이게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인 걸 예수님이 회복시킨 거야 고쳐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무덤문을 열자 어떻게 돼 있었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분명한 확증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썩을 우리 몸을 회복시킬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 아 예 지금 빠져야 될 게 예 지금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상에 오류가 좀 있었네요. 자 오늘 본문 중심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마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성품은 완전 변하지 되지 않고 예수 성품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유대인들의 위험을 아시고도 유대로 되돌아가셨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실을 동료 제자들이 알려주자 기뻐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육안으로 자기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했어요. 이를 보면 신앙은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냐 안 가냐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믿었는데 왜 너는 못 믿어? 나는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행동하지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드러났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이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믿게 하셨어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이 선생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들은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우리 승리하여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아까 우리들 4절과 15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분명히 확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우리들에겐 기쁨이 되고 믿게 하시기 위한 거였다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지체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오셨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소식을 전한 첫날에 이미 죽어 있었어요.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그 육체가 썩은 같이 영혼도 죄로 인하여 죽으면 계속하여 타락하게 돼요. 나사로가 죽은 줄 아신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십니다. 저희도 이번 주 계속 이 내용을 확인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주님의 동육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에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